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가까이 있어 편리하죠 하지만 좀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일반 마트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2 플러스 1 두개 사면 하나는 공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지역 내의 중대형 마트와 비교 시에 진짜 저렴한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가는 높았습니다만 2 플러스 1 일 경우엔 전반적으로 저렴했습니다 2 플러스 1 해서 같은 가격도 있었습니다 단가가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죠 2 플러스 1 했는데도 비싼 것도 개중엔 있었습니다 물론 유통 특성상 다를 수는 있겠죠 필요한 제품을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득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은 8월 종보이니 참고하시고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켈리입니다 소원의 도넛 감사합니다 포sque securely 포 theoretical 2 플러스 1 반ỹ оды 부분 비싼 cognoscopy ania 비싼 피 repente